김학주의 마켓 키워드 시간입니다. 우리 주변에 증시와 관련되지 않은 일이 없습니다. 많은 이슈들과 사회현상들이 있는데요. 관련된 내용 가운데 투자전략을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김학주 우리자산운용 상무님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세계적으로 출산율이 떨어져서 문제입니다. 우리도 예외가 아닌데요. 최근에 일부 선진국들은 출산율이 다시 좀 좋아지고 있다고,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국가들인지,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어떤 건가요? 영어권에 있는 미국이라든지 영국, 호주 이런 쪽에서 출산율이 최근에 반등하는 것 같습니다. 원래 이런 선진국에서 출산율이 떨어지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 여자들이 대학에 가고 취직을 하면서 그때부터 떨어졌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사실 맞벌이를 안 하면 살기가 좀 어려웠죠. 그런 상태였었는데 그런 추세가 심화되다 보니까 이제 세금을 내는 젊은이 한 사람이 은퇴한 노령층을 부양해야 되는 수수가 굉장히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그동안 Child Benefit, 그러니까 애를 낳았을 때 지원하는 돈, 그리고 이제 출산휴가를 편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분위기, 그런 걸 마련하면서 이제는 그런 결실이 나타나는 거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도 작년에 처음으로 50년 만에 노동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2015년부터는 1가구 2자녀 정책이 이제 시작이 되고요. 2026년부터는 이제 출생에 대한 인센티브가 주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은 유아용품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펄프 같은 경우도 태블릿 PC가 종이를 대체하니까 별로 이렇게 잘 수요가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애들 기저귀 많이 사용하고 중개수 여성이 생리대에 쓰고 그러니까 상당히 수요가 좀 늘어나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만화 캐릭터를 개발하고 이를 완구로 파는 업체도 좀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애니메이션이 지금 세계적 수준 아니겠습니까? 뽀로로 같은 것도 상당히 인기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약간 직접 재산권 같은 거를 파는 식으로 해나가는 그런 업체들한테는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선진국이 70년대니까 한 40년 전의 상황들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건데요. 이제는 좀 다시 잔여를 많이 낳는 쪽으로 인센티브에 의해서 좀 돌아 추세가 바뀝니다. 긍정적인 면이 있고요. 반면에 이렇게 인구가 늘어나서 세계 인구가 좀 더 늘어날 때 전 인류들이 좀 부닥치게 되는 부작용이나 우려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죠. 인류가 늘어나긴 늘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제약 조건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에너지라든가 곡물이 좀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환경 오염 같은 것도 있는 거죠. 사실 지금 설계되어 있는 어떤 인프라 같은 게 그렇게 에너지 효율적이 아니거든요. 과연 인류를, 인구를 얼마나 더 흡수할 수 있을까? 그게 이제 의심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사실 인류를 도와줘 어떤 로봇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로봇이라고 하니까 좀 약간 요원한 얘기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쓰시고 계시는 스마트폰, 이미 로봇의 뇌가 형성되어 가고 있는 거죠. 기억 장치가 있고 그리고 인식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여기에 정밀 제어 기능만 더해지면 로봇이 되는 거죠. 사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스마트폰의 마진은 깨지게 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연연하지 말고 이제는 그 계열사들의 역량을 통합해서 결국 이 로봇이크에 좀 뛰어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뇌라는 것이 기억 용량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약간 그 기계라는 게 더 스마트해질수록 기억 용량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반도체 수요가 굉장히 의외로 늘어날 것 같은데 에너지스트들은 그 부분은 아직 간파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반도체의 수요가 생각보다 좋을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하신 얘기네요. 우리가 보통 이제 반도체 수요는 쉽게 생각해서 PC라든지 스마트폰이라든지 지금 사용하고 있는 IT 기기에 국한되어 있습니다만 시대 변화가 이제 로봇 시대로 가면 반도체가 훨씬 많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제 국내 기업들은 그나마 이제 설비나 이런 걸 계속 늘립니다만 일본이나 대만 기업들은 반도체 설비를 좀 줄이고 있는데 그러면 이쪽에서 잘못하고 있다고 봐야 되나요? 네. 판단을 잘 못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나 대만의 반도체 업체들은 지금 금융기관들이 경영을 했었고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팔리긴 팔렸지만 인수한 업체도 사실은 은행권의 지배를 상당히 받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은행들이라는 게 관심은 대출금을 회수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수요를 잘 못 잃고 있다는 거죠. 일단은 앞에 있는 그런 사안에만 급급한 그런 상황이라서 이런 실수를 할 때 한국의 반도체 업체들이 수혜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과거 엘피다의 사례를 보면 사실 엘피다라는 업체가 구조조정이 됐어야 정상이죠. 그런데 은행들한테 국가 차원에서 기관 산업입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아무 손해 안 하고 증자를 하고 돈을 빌려줬었거든요. 그럼 반도체 산업이 정말 구조조정도 안 되겠구나. 포기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수요가 막 터지려는 그런 순간에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포기를 하고 철수하니까 아무래도 수급이 예상보다 굉장히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일종의 우리가 치킨게임이라고 부르는 것들이죠. 살아남은 승자들. 그렇다고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긍정적으로 봐도 좋겠습니다. 반도체 수요 늘 것이라고 그랬는데 장기적으로 IT 수요도 꾸준히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시대적인 추세인가요? 그렇게 볼 수 있죠. 델이라는 업체가 최근에 블랙락이 인수하려고 그러고 델 컴퓨터. 이제 아이칸 같은 데도 뛰어들고 사실 PC라는 게 뭐가 매력적이라서 그렇게 관심을 가질까 PC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닙니다. 델이라는 업체가 2009년에 퍼러 시스템즈라는 걸 인수를 했어요. 거기가 SI, 시스템 인테그레이션인데 기계와 기계를, 시스템과 시스템을 연결해주는 그런 비즈니스를 하거든요. 클라우드 컴퓨터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그쪽을 많이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PC 업체들이 기존 사업은 지금 이미 희망이 없지 않습니까? 그동안 쌓아놓은 돈 갖고 이제 앞으로 될 이런 클라우드 컴퓨팅에 올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클라우드 시대가 생각보다 빨리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필립스나 오슬람 같은 데가 형광등 만드는 업체인데요. 지금 법적으로 형광등을 못 만들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형광등 비즈니스는 끝난 거죠. 그러니까 LED를 이렇게 가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앞으로 다가올 LED 산업을 위해서 막 투자를 하다 보니까 LED가 싸지고 금방 상용화가 되더라. 이런 거하고 비슷한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이 SI라는 게 말씀드렸듯이 기계와 기계를 연결시켜주는 건데 그렇게 되려면 결국 그 단위 기계가 다 똑똑해져야 돼요. 그럴수록 뇌가 발달해야 되고 그러니까 기억 용량이 많아져야 되니까 말씀드렸듯이 반도체가 더 많이 필요하고 또 똑똑한 단위 기계로 바뀌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교체 수요가 또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생활양식이 바뀌어가니까 결국은 새로운 수요가 막 터져나오더라. 그게 IT에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수요를 간과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노트북 컴퓨터를 바꿨는데요. 이전에 사용하던 것에 비하면 용량이 수십 배가 늘어났으니까 전반적으로 기계들이 똑똑해지기 위해서 반도체 수요가 많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 앞서의 말씀에 좀 첨언이 된 거고요. 오늘은 은행주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정부의 부양책 관련해서도 그렇고 은행주들이 오늘 또 최근에 좀 강세고요. 중국은 또 은행주들이 규제 이런 것 때문에 어제 하락하면서 시장 전체를 끌어내렸어요. 먼저 국내 증시에서 은행주들 상승이 좀 더 가능하다고 보세요? 일단은 지금 분위기 좋죠. 어저께도 정부가 우리나라 성장률을 2.3%로 충격적으로 낮게 잡으면서 앞으로 부양을 굉장히 강하게 할 것이다 하는 어떤 시그널을 주지 않았습니까? 사실 저 같은 사람이 하우스포어죠. 그러니까 만약에 집값이 여기서 더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제가 문제가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나가 잡혀진다. 그러면 은행주주분들이 책임을 지어주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은행의 자본도 고갈이 된다. 그럼 키프로스처럼 예금자들이 책임을 지는 그런 순서대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단 박 대통령께서 여기서 끊어주겠다 했으니까 은행주주들이 보호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은행주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집에다가 투자를 하면 투자 수익률이 한 1.5%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적어도 5% 이상은 돼야 부동산에 투자가 되고 거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차이를 누가 메꿀 거냐. 정부가 대정지출이나 세제 갖고 메꾸는 거죠. 그런데 혼자 할 거냐 이거죠. 그러면 어차피 은행주주들도 원래는 돈을 내게 돼 있었으니까 나중에 같이 하자고 그러겠죠. 지금은 분위기가 좋으니까 올라가지만 이런 추세가 지속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국내 은행들이 장기간 소외돼 있는데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제조업하고는 수익기반이나 구조가 좀 다릅니다마는 장사가 잘 안 되는 거죠? 이게 안 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준금리를 막 낮추고 그다음에 앞으로 국채를 막 발행하게 되면 결국 국채 가격이 떨어지면서 장기금리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럼 장단기금리가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은행들은 어차피 금리 차이를 갖고 장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분위기는 좋은데 그 차액을 나중에 정부가 다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우려가 되는 거죠. 반면에 중국은 은행주들이 부진해요. 중국은 역시 정책적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고 봐야 되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중국은행들이 거저 돈을 벌었죠. 그러니까 예금금리는 3%인데요. 돈을 빌려줄 때 받는 금리는 6.5%고요. 법적으로 정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5%포인트를 그냥 앉아서 버는 거죠. 그런데 중국 정부가 금리 자유화하라고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것들이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은행에 돈을 맡기는 것보다는 차라리 회사체를 사면 5% 정도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다 그쪽으로 가는 거고 돈을 조달하는 입장에서도 회사체를 발행하면 훨씬 더 싸게 발행할 수 있으니까요. 은행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거죠. 이런 거 전문용어로는 디스인터미디에이션이다. 은행에서 돈이 빠져나간다. 직접 금융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중국이 그런 게 시작이 되고 있으니까요. 은행은 굉장히 좀 위협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중국이 금리 자유를 서두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 위아나의 위상을 높이는 거예요. 지금 미국이 달러 강세를 유도하기 위해서 아시아에서 돈을 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중국은 수입 물가가 올라가게 되잖아요. 어차피 곡물이라든가 에너지 같은 거는 미국에서 수입하는 거잖아요. 그건 통제할 수 없어요. 그런데 환까지 위아나까지 절하되버리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그러니까 위아나가 좀 더 매력적일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하고 그 일환으로 금리 자유화를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은행이 닫히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중국 상하인덱스 중에서 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이 25%입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나빠지고 있으니까 중국인덱스가 잘 될 수가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인덱스 투자는 별로 매력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국 증시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고요. 물론 소비 관련주라든지 이런 쪽에서 관심은 높습니다만 시장 전체의 금융주들이 부담을 크게 주고 있군요. 마켓 키워드 우리 자산 운영 김학주 상무님과 함께 시장 주요 이슈들 시사점들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